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는 그게 김만배 거니까 김만배가 마음대로 썼지 내 꿈은 김만배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보면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이재명 씨의 주장은 나를 기소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조작 정치를 벌리고 있다. 검찰은 우리는 당신을 기소하는 것은 당신이 직접 결제한 결제 서류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지 그냥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내 거면 김만배가 내 돈을 썼겠냐. 다른 이제 나무기나 유동규 씨나 또 정민영 변호사가 정언한 것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12시간 30분 만에 귀가를 했네요. 오후 10시 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왔고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2차 소환 조사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나를 기소하기 위한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듣던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조순일보의 톱기사는 지금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번에 소환된 것은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피위자 신분입니다. 조사를 받고 12시간 30분 만에 기소를 했고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도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이쪽에서는 전혀 이제 협조를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일일이 뭡니까 혐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 쪽에서는 이재명 변호사하고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사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검찰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언론 기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천하 1호의 실제 소유주가 김만배였기 때문에 김만배가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지 만일 이재명의 것이라면 김만배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처분했겠냐 그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내가 무죄라고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이재명과 이재명 변호사 측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조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행령 등 행사 사건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돈을 써버린 데서 발생하고 대장동 사건 또한 개발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가 핵심 내용이다. 김만배 씨 혐의가 한 대 하나가 천하동인 1호부터 473억 원을 빌려서 100억 원을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줬다는 혁명이다.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대표 소유라고 해서 김만배가 돈을 써버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행사 사건을 경험했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내 돈이라면 김만배가 감히 내 돈을 쓸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이라는 것은 법조인을 가운데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내 돈이면 김만배가 못 쓴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줘야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만배를 압박을 해가지고 지분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할 입장이 아니었다. 김만배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과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갖고 있지만 일단 인허가권이 떨어지고 이익을 처분할 때는 김만배가 허개모니를 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 뭡니까? 인과 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가 자기 지분을 늘리고 49% 가운데 그 다음에 24.5%로 그냥 줄여서 이만큼 주겠다고 통보했을 때 음 이렇게만 하고 더 이상 돼야 될 수 없었던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지금 이 내용의 여러 가지 그런 핵심은 다른 복잡한 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재명 씨의 아주 설득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만배가 지 마음대로 처분한 거지 그게 검찰적 주장처럼 내 돈이면 감히 김만배가 어떻게 그걸 처분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법조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생활인이 보기에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러분들